이 집에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되게 큰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와 진짜 넓다 밤이여가지고 어떻게 잘 보이지는 않은데 진짜 넓은 거 같아 카메라에 담을 수가 없구나 수영장은 아닙니다 동수대입니다 서울이라서 이렇게 주말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인가 봐 진짜 넓긴 없다 완전 저택인데 그니까 저택 같아 진짜 여기가 진짜 넓은 거 같아요 다행히 우리 양호 파티도 올라가서 넓이까지 넓이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사랑 진짜 나 9시까지 흐어어어 흐어어어어봄 진짜 아니 아 안 안 먹자 헉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특이하다 이거 되게 루프차 저 오늘 야외 장소 같은 거 날씨 좋으면 여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라는 걸까? 차가 없으면 묻어올만한 그런 곳이에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가게 추워 추워 진짜 이뻐요 완전 분홍분홍하네 컵이 원래 두 개라고 합니다 약간 컵 끊어 대신 두 개 쓰는 것 같아요 컵더 대신 딩기 화장실 도착 감성 충만 구경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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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케이크 루쿠르둥블루에서 수리한 것 같아 나 세웅맨 먹을 거에 볼 거 같아 오늘도 매일 딱 나가 되게 힘들겠다 오늘 공연했어 잘있어요 그날의 온도 그날의 온도? 그날의 온도? 산책하는 것도 있나? 같이 산책하는 것도 있나?